모유유산균 다이어트 또 한 번 속을 준비 되셨나요? 이런 다이어트 제품들은요 한 번씩 속아서 먹어볼 필요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효과를 보는 분도 있거든요 병원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식품 전문가에게 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의 관점이 아닌 제조의 관점에서 알려드리는 건기담입니다 모유유산균 다이어트 많이 들어보셨죠? 의사나 교수분들이 출연하는 건강예능 프로그램에서 모유유산균을 먼저 다루고요 그 다음 홈쇼핑에서 판매가 됩니다 모유유산균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고 약속이라도 한 듯이 뉴스 기사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또다시 방송에서 모유유산균을 다루고 또다시 홈쇼핑이나 인터넷에서 불티나게 팔리는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방식 불법적인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나쁘다고만 할 수 없지만 짜고 치른 고스톱이라는 사실 정도는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요즘은 건강 관련 다큐멘터리까지 이런 제작 협찬이 들어간다고 하네요 좋은 기능성 원료를 왜 이런 식으로만 마케팅하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좀 정정당당하게 하면 안 되나요? 모유유산균 다이어트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1부에서는 방송에서 말하는 모유유산균 다이어트의 말장난 3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고 2부에서는 모유유산균 다이어트의 실제 실험 데이터와 모유유산균 제품을 잘 고르는 법 그리고 이상적인 섭취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1부 시작하겠습니다 홈쇼핑은요 쇼호스트들이 막 오버하면서 방송을 하고 정작 중요한 내용들을 상대적으로 작은 글씨로 표현하거나 쇼호스트들이 잘 읽어주지 않아서 소비자들이 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도 홈쇼핑은 방송 내용에 대해 사전 심의를 받기 때문에 불법적인 허위 과대 광고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연예인과 의사나 교수분들이 함께 출연하는 종편 채널의 건강 예능 프로그램들이나 공중파의 아침 방송들은 사전 심의 같은 거는 받지 않아요 건강이나 다이어트를 믿기로 특정 성분이나 제품을 직간접적으로 홍보하는 데 있어서 무법지대인 것이죠 자 그런 방송들에서 모유유산균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대표적인 말장난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방송에서 말하는 모유유산균 다이어트의 말장난 첫 번째 뚱보균을 죽이고 날씬균을 만든다? 건강 예능 프로나 아침 방송에서 모유유산균 다룰 때요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뚱보균과 날씬균입니다 마치 모유유산균이 뚱보균만을 선별해서 죽이고 날씬균만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말하는데요 이거 말장난이에요 뚱보균이랑 날씬균이라는 선정적인 용어를 빼고 다시 한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의 기능성이 뭐죠? 유해균 억제 및 유익균 증식입니다 이 평범한 문구를 뚱보균 억제, 날씬균 증식 이렇게 바꾼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요 뚱보균이라고 불리는 피르미쿠테스는 유해균의 한 종류이고요 날씬균이라고 불리는 박테로이드 테스는 유익균의 한 종류이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뚱보균만을 골라서 없애거나 날씬균만을 골라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가지 유해균을 억제하는 과정에서 뚱보균도 함께 억제가 되는 것이고요 여러가지 유익균이 증식되는 과정에서 날씬균도 함께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요 모유유산균만의 기능성이 아니고 모든 유산균의 기능성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에이 그래도 모유유산균이 다른 유산균보다 뚱보균을 잘 없애고 날씬균을 잘 만들지 않을까요? 하실 텐데요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자 팩트만 말씀드릴게요 비만을 일으키는 장래세균이 존재하는 것은 맞습니다 과체중인 사람의 장래세균 중에는 유해균 비율이 높은 것도 사실이에요 당연히 정상체중인 사람은 과체중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장래 유해균 비율이 낮고 유익균 비율이 높겠죠 이게 끝입니다 이 이상의 내용을 뚱보균 날씬균이라는 말을 써가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다 말장난이에요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방송에서 말하는 모유유산균 다이어트의 말장난 두 번째 탄수화물 커트, 묵은살 제거 모유유산균이 탄수화물을 커트하고 묵은살을 제거한다? 우선 탄수화물 커트에 대한 그들의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으면 소화효소에 의해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흡수가 되는데 흡수되고 남은 잉여 포도당이 지방으로 저장되어 살이 찐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맞죠 그런 다음에 모유유산균이 그 잉여 포도당을 먹어서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바뀌는 것을 막으니 살이 빠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럴듯하죠 그런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단정 지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일단 모유유산균들만 포도당을 먹는 게 아니고요 모든 종류의 유산균들이 포도당을 먹습니다 모유유산균들이 특별하게 포도당을 잘 골라 먹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유산균 2부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유산균 상식 편에서 유산균의 먹이 프리바이오틱스 말씀드렸을 때 유산균들은 프락토홀리고당과 같은 단당류를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죠 포도당도 단당류예요 모든 유산균들이 좋아하는 먹이입니다 더 중요한 건 유산균들은요 우리 몸이 다 흡수하고 남은 잉여 포도당을 먹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몸 속에서 흡수되는 과정에 있는 포도당을 먹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유산균들이 다 먹고 남은 포도당이 잉여 포도당인 것입니다 결국 모유유산균이 잉여 포도당들을 먹어서 살이 빠진다는 이야기는 말장난이에요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유유산균이 확실한 탄수화물 커트 효과가 있다면 시약처에서 모유유산균 아니 모든 유산균은 탄수화물의 지방합성을 억제하여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준다고 인정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 묵은살 제거는요 모유유산균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모유라는 단어가 지닌 여성성 그리고 건강예능 프로나 아침 방송의 주 시청층이 주부님들이기 때문에 모유유산균 다이어트를 소개하면서 주부님들의 최대 고민을 이야기하는 것 뿐이고요 아무런 과학적 근거가 없습니다 방송에서 말하는 모유유산균 다이어트의 말장난 세 번째 340여 개의 논문 자 모유유산균이 좋다고 한참 떠들어 놓고 더 신뢰 있어 보이기 위해서 모유유산균은 340여 개의 논문에 인용되었어요 라고 말하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일단 340여 개의 논문에 인용은 되었겠죠 그런데 그 모든 논문들의 주제가 모유유산균이 다이어트에 좋다였을까요? 물론 다이어트에 관한 논문도 있죠 다이어트 말고 면역기능에 관한 논문도 있어요 그리고 논문이라고 해서 꼭 효과만 연구하는 건 아닙니다 모유유산균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연구도 논문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논문에 인용되었다는 것이 꼭 특정 효과만을 많이 연구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장난인 것이죠 어떠셨는지요? 건강예능 프로나 아침 방송 코너에서 모유유산균을 다루면서 하는 말장난들을 꼭 기억하셔서 보다 이성적으로 모유유산균 다이어트에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건기담이었습니다